샤이니가 아예 카운트를 하나 했죠, 이번에 건설했던 것 같아요. 동 이름이 링림돈입니다. 링림돈. 입구에서 꼭 춤을 춰야지만. 링림돈. 그게 좋은 아파트. 오늘도 2PL 때문에 2시에 만난 거예요. 2AM이었으면 우리 세 명이 밥 먹어야겠다. 내가 한 명 보내고 한 명 이제 오는 거잖아. 누구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? 상인형을 보내고 너를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아. 나 데려, 데려? 정말? 이겨야지. 너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서 그런 건 아니야. 그냥 이기려고. 너가 지금 위에 좋아. 젖가락이랑 숟가락 좀 확인 좀 해봐도 안 돼? 누구 좀 주세요. 생각해보니까. 기분 나쁜데죠? 왜? 시키는 거? 근데 나를 데리고 하는 것도 낫지 않아? 만약에 나를 데리고 하면 너한테 더 좋은 거지. 왜냐하면 같이 붙으면 될 거니까 좋은 거지. 그니까. 지금 잘 잘 알아듣는 거예요. 여기. 이거. 세 명이. 마지막에. 여기. 우와. 어, 잠시만. 오. 이게 어떤 곡이에요? 이거는 그 하와이 쪽하고 이쪽 동네에서만 잘하면 도움이 될 쪽으로 오나가를 계시고요. 이게 총 주방장님이시라고 일단 박수 한 번. 아무 식사 자리에 이분이 나타나서 직접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. 저는 진짜 이긴 보람이 있네요. 그렇죠? 지금 이걸 세워주세요. 두신 것부터 한 번. 무슨 맛? 보기가 텁텁하지 않고 쫄깃쫄깃합니다. 마치 그 소고기를 먹는 거 잘 들었는데. 그냥 녹네. 이제야 정말 쑥쑥한 요리를 먹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끔이라고, 천고 오나가 고기. 진짜 맛있다, 이거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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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으아... 우아... 아 랩을 좋아하지 않나? 오 마이 갓 너 너무 겁쟁이 아니야? 아니 여기까지 있었어 여기 있었어 솔직히 나도 여기 있었으면 되게 놀라질 거야 여기 있었어 This is the main course, 라면 And then we have a second course Welcome to Mr. Weakki's Cave 준비하자, 뭐 자자 돌리시겠다 수고했어, 수고했어 계속 수고ío 굿나잇 gamer pi 준비하십쇼 enjoyed Ngayki 아 이상해. 으아아아이!!! 아oor이 왔어! 왔어 아 Metropolitan 승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결고에 승북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! 승북! 좋은데